아니 걔 말이야. 엄청 재수 없지 않냐? 아, 뭔가? 갑자기, 갑자기. 내 운이 다 재수 없을걸, 뭐 이러면서. 그러면서 이게 한두 마디가 SNS를 타고 쫙 커져요. 이 작은 정글 속에 나는 왕자인 거야. 아아아아! 알고 보니까 침팬지인데.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. 대화를 계속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. 하나님, 자, 여기 숟가락 하나 받으세요. 손을 잡고 간다. 하나님, 가요. 저 애창공이 이건데, 하나님은 뭐를 느껴요?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 분야에서는 환자다. 증상이 있다. 하나님,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냐? 네가 혼자서 늘 나를 시도돼서 없이 찾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.